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다시 취소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이 배포한 전남정치인식조사결과보고서에는 총선 성격과 신당에 대한 지지도, 정당 지지율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박정식 사무처장은 선거법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 벌어진 일이라며 공식 사과했습니다.